영덕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4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를 집중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요청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시가지 주차 환경 개선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 모두 20억 원 규모입니다. 영덕구는 이밖에도 연말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개통에 맞춰 새로운 활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강구해상대교와 농공단지 연결도로, 에코트레일 조성 등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